더, 더, 자, 내려, 있지? 풀스윙 배드민턴 아니, 그게 아니고, 자, 여기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여기 정도면 던져봐봐, 낙견만, 이렇게 낙견만 던져봐봐 힘 다 빼고, 낙견만 던져 쫄쳐가, 기다려, 던져, 더, 기다려, 던져 낙견만, 힘 빼, 던져, 더, 힘 빼, 그대로 가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낙견만 뒤에 백싱을 안 먹어 백싱이 이게 안 나가야 돼 안 나간 상태에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, 이게 이게, 이게 가 이게 안 나가야 돼 안 나가면서 돌아서서 당겨야 돼 이게 안 나오고 이게 안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뒤에서 자꾸 잡아봤던 거야 가, 가, 여기 돌아야 돼, 돌아야 돼, 반대로 돌고 이게 돌고 나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돌고나 어 돌아서 나가 여기 돌아서 기다렸다가 나가 앞에다가 둘, 셋 여기 더 천천히 여기 지금도 빠르잖아 여기 천천히 여기 그러니까 뒤에서 낙견만 살짝 놔봐 놔봐 뒤에서 살짝 놔봐 자 놔봐 자, 살짝 지금 씩이 나와 아까 씩이 나와 지금 씩이 나와 지금 씩이 나와 났다가 났다가 살짝 손가락으로 나켓을 살짝 살짝 당겨 힘 빼고 당겨 가볍게 당겨 볼 때린 거 봐 살짝 당겨 그렇지 그니까 뒤에서 이 낙겟이 백식을 할 때 약간 떨쳐주는 것도 좋고 지금 이게 나가 어 여기서 떨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만 살짝 끌고 당겨주고 이거 올라오잖아 이 힘으로 때려주잖아 이 힘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뒤에서 낙겟 뜨면 나 당겨 지금 지금 씩 어때 그렇지 지금 씩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이게 자꾸 이게 가고 이게 가고 쫓아간다고 했잖아 먼저 낀다고 여기 쭉 가서 땅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기다려 기다려 당겨 자 둘 당겨 떨어져 안 떨어져 볼 올라가면 떨어지잖아 그럼 뭐 쫓아가 쫓아가 안 그래 당겨 여기 그럼 볼 속도를 봐봐 내가 이 정도에서 당기면 맞는다 그럼 볼이 볼이 빠르면 빨리 당겨지겠지 어 안 그래 볼이 빠르면 빨리 당기는 거고 볼이 늦으면 늦게 당겨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안 두고 있잖아 꼭 이렇게 꽉 안 잡고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잖아 나켓이란 도구잖아 나켓이란 도구가 있는데 도구를 줬어 도구를 이용해야 될까 내 몸을 이용해야 될까 그치 그걸 이용해야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영해갖고는 다쳐 어깨만 아플 뿐이지 왜 어깨 수영이잖아 나켓이 좀 전에 같이 놓고 힘 빼고 딱 가서 당기는 분은 나켓이 수영이잖아 지금 그 상태지 그니까 투어 키갖고 팔이 펴지고 나켓이 끝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봐 어 여기서 탑 해봐 했어 거기가 거기가 타점이야 거기에 당겨 그치 거기서 뒤에서 먼저 당겨야지 여기서 나오지 말라 했잖아 자 돌아서 봐 몸이 돌아서 여기서 당겨야 돼 이게 나오고 나서 탁 맞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나왔다 어떻게 될까 봐봐 이렇게 그렇지 이건 클리어 돼 버리지 여기서 맞추려고 하니까 해야 돼 이게 두고 그 다음에 또 먼저 뒤에서 짱게 내야지 봐 안 나오잖아 어 봐봐 해봐 해봐 시작 해 여기서 이미 짱게 내야 돼 그렇지 안 당겨줬잖아 나켓이 안 나왔잖아 나켓이 안 나가잖아 이게 이게 이거 나가야 된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려고 박히잖아 이게 안 나오잖아 이게 먼저 들어가야지 이게 항시 나켓이 먼저잖아 나켓이 먼저 잡지 말고 나켓이 던지고 따라가 봐 던지고 따라가라 잡지 말고 따라가 따라가 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잡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스톱 돼 우선 뿌려내는 식으로 바꿔야 돼 그러고 나서 잡고야 돼 뿌려내는 걸 모르고 지금 잡는 것만 해 그렇지 뿌려 이렇게 여기 봐 지금식에서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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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안 나가 나가고 나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와 영광입니다 마지막 레슨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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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